프랑스 파리의 그린란드에서 온 빙하 조각들이 전시됐습니다. 얼음 감시란 제목의 덴마크 작가 울라프루 엘리야슨의 작품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에서 녹아서 떠내려온 비가 종악을 발견하고는 한국까지 운반해 왔다구요. 유엔기후변화총회 행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작품이 전시된 겁니다. 이 큰 얼음덩어리 사이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시죠. 이 얼음작품 전시를 통해 작가는 거대한 빙하가 온난화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